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이사야 7장 3절로 9절까지 한 절씩 교도갑니다. 그때의 여호와께서 이사에게 이러시되 너와 너 아들 설야수분 윗못수도 끝세탁자의 밭 큰길에 나가서 아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느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의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색이오 다메색의 머리는 느신이며 65년 내 에브라임이 폐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읽읍시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이고 사마리아의 머리는 라임마리아. 만일 너희가 굳게 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아멘. 굳게 믿어야 굳게 선다라는 제모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인들 덕분에 지난주는 제가 북미주 산업인 대회에 참석하고 주일 늦게 기고를 했습니다. 제 19차지요. 제 19차 북미주 산업인 대회에 LA 남가주 이만을 위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우리가 늘 듣고 있지만 실제로 문을 닫고 있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데 앞으로 수년 내에 수만 개의 교회들이 다 문을 닫는다. 왜 그러냐. 유럽 미국 한국 왜 그렇게 교회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그러셨는데 왜 교회 문을 닫냐. 성경이 있는데 아니 이단들은 일어나고 모실렘은 확산되는데 왜 교회는 문을 닫냐.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살아서 그래요. 교회 다니면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라니. 정반대로 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강조하는 게 뭐냐. 3집중, 3셋팅, 3응답 이렇게 말하지요. 이걸 강조했습니다. 예수님이 세운 망대. 예수님이 세운 망대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보세요. 초대교회 보면 심지어 예루살렘 교회도 무너지는데 안디옥 교회는 안 무너죠. 예루살렘 교회는 먹을 게 없으니까 난리인데 안디옥 교회는 남아. 전세계의 흉민이 왔는데 가서 예루살렘 교회가 도와주러 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가 먹을 게 없으니까 흉민이 와가지고. 왜 그래요? 안디옥 교회는 성교의 모델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성교 하니까 전세계를 향해 나가니까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축복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7망대 하자면 7망대 내용 다 줬습니다. 기도 제목 내용 다 줬어요. 주보를 통해서. 7여정, 7이정표. 이 속에 메시지 다 들어있습니다. 주보 통해 다 줬습니다. 그거 24하시라고. 여정 24, 망대 24, 여정 25, 이정표 0원. 이걸 24, 25, 영원. 이걸 뭐요? 생활 속에서 계속 은약 기도하라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요? 그러면 각인뿌리 체질이 된다. 남이 비웃더라도 조롱하더라도 신경 쓰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어떤 결과가 나는지. 미국 교회는요. 이래서 복음을 성경적인 신앙청을 안 하고 성경적인 교회가 못 되니까 어떻게든 사단이 다 장악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기간 동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미국 감리교회, 동성애, 반대한 목사들. 설교 중에 자꾸 끊어져요. 나는 동성애를 반대한다. 비성경적이다. 성경에 분명히 남녀를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렇게 살도 했는데 이거 다 똑같다. 성이 없다. 성경들 안 맞다. 바로 설교하고도 쫓겨내려. 제일 지금 심한 게 감리교회. 감리교회가 지금 확 바늘을 다 잘라졌어요. 감리교회는 감독제도입니다. 그래서 본부에서 파송하고 보내고 하기 때문에 너 오늘 그만둔 그 자리에서 그만둬. 30년 동안 목회하는 그 자리에서 쫓겨나. 감리교회는 제도 자체가 평생 보장돼 있습니다. 목회자가 은퇴하고도 평생 우리 계신교회는 안 그랬는데 감리교회는 그래 감리교회는. 그렇게 다 책임져주는데 지금 은퇴할 때 1년 2년밖에 불과 몇 년 안 남았는데 동성애 반대하면 쫓겨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퇴직금도 없기 때문에 쫓겨나기 때문에 누가 반대하려 하겠어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신앙양치물 강조하고 다 쫓겨나는 거 있죠. 지금 그러고 있죠. 이번 주간 지난 주간에 일어난 사건이니까 지금. 그래서 이게 지금 차별검지법이 차별검지법 안에 동성애가 있잖아요. 지금 전 세계가 다 통과 다 새겼어요. 다 새겨버렸다니까. 그래서 강단에서 이게 미국에는 어느 정도냐. 남녀 말하면 안 돼. 저 남자다 여자다 그 말하면 걸려. 왜? 성차별했다고. 그래서 어디까지 갔냐.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면 안 돼. 아버지도 남성이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안 돼. 차별검지법이 차별검지법이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야 구원받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못 부르게 차별검지법이 불러요. 이렇게 지금 전 세계 교회가 그렇게 돌아가고 전 세계가 지금 법으로 다 통과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차별검지법 주로 좌파들이 하는 거예요. 좌파들. 우파는 안 해요. 미국도 마찬가지. 우파는 공화당이요. 좌파는 민주당이요. 좌파는 무조건 다 통과합니다. 비성경제. 나는 솔직히 인간적으로 헤리슨이 좋아요. 인간 헤리슨이 여자가 대통령 되면 좋겠어. 하루에 트럼프가 우리나라에 너무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공화당은 싹 총기란 이런 게 다 사실은 안 좋은 건데 나 반대하고 싶은데 공화당만 하나님을 인정해요. 예배해요. 민주당이 잡으면 크리스마스 다 없애버려요. 이게 지금 이런 영, 이런 사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조건 동성애 왜 차별하냐. 좋은 말이잖아요. 왜 사람을 차별해. 남녀 차별 없어야지. 그래서 차별검지법을 통과시기 위해 벌 무엇이 되느냐. 남녀 다 똑같아. 교회에서 목사가 예수만 구원 있다 하면 안 돼. 차별이야. 바로 고수하면 바로 벌금 내든지 구속 내든지. 남자 둘이 와서 제보 결혼 줄여달라고 하면 내가 하겠어요. 여자 둘이 와서 결혼 줄여달라고 하게 해 주겠냐고. 안 해주면 무조건 법적으로 걸려요. 그렇게 테스트를 해요. 긁고 잡아 집어넣으려고 와요. 그렇게 지금 해외는 다 그래요. 그래서 차별검지법 때문에 지금 광화문에서 아마 아직 총회하면 올 겁니다. 총회에서 모임할 때 200만 명 그렇게 모이기로. 보니까 오늘 국민의보 나왔는데 보니까 영원 목사하고 자랑교회하고 목사들 큰 교회들이 모여서 같이 회의를 하더라고. 차별검지법을 막아야 된다. 그거에 그 하나에 당연히 막아야죠. 목숨 걸고 저보고 그렇게 법이 통과되어 가지고 차별검 예수만 구원 있다라고 말하면 집어넣는다. 난 무조건 갈 거예요. 산만큼 다 살았는데 나는 내 같은 경우는 아무 관계 없지만 젊은 사람들이 안타깝죠.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 이제 막 갈라집니다. 교회가 다 갈라지고 쪼개지고 이제는.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잖아요. 그 말이 보통만 아닙니다. 믿는 사람 보기 힘듭니다. 앞으로 해외는 없어졌어요. 거의 뭐 믿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옛날에 천에 하나 만에 하나인데 지금은 만에 하나도 없다니까요. 이렇게 된 시대가 돼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전 세계에 오직 예수, 항상 예수, 완전한 예수, 영원한 예수 하면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국내외적으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영적으로 여러분이 생명 살리는데 현장에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 여러분과 제가 영상으로 만나서 제가 양자태길이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메시지를 했습니다. 빌라도처럼 그렇게 새로운 선택을 해서 천추에 한이 되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아르마데오셉처럼 본론 붙잡고 믿음의 선택을 해서 정말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게 하는 영원한 상급받는 그런 선택을 해라. 하나님의 장애에 대한 우리는 이미 답은 정해져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선택을 하는 본론의 인생 왜 시험듭니까? 왜 신앙상에서 낙심합니까? 서론 잡았어요. 서론. 서론에 속아서 그래요. 서론의 인생을 살았다는 증거예요 그게. 서론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 시험듭은 낙심합니까? 본론의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갑니다. 딱 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영혼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만이 영혼이 남아요. 영혼이에요 영혼. 우리는 없애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 우리의 헌신, 우리의 신앙,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영혼에 투자한 거예요. 영혼이 남는 거예요. 아멘 영혼을 위한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면 영혼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육신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 다 없어지는 거예요. 서론의 인생 살아가. 이번 주간 출석 명절이었는데 불신 가문의 성도들에게 영적 선택, 믿음의 선택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가문 보고마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제일 어려운 게 가족이에요. 사실 제일 쉬운 것 같은데 제일 어려워요. 여기에 처절한 영적 싸움 싸워야 돼요. 정말 예수님 말씀하처럼 지혜를 구해야 돼요. 뱀같이 지혜롭게 처세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가족 못 살리네요. 이 가족 구원 또 양자택일 상황이 있어야 돼요. 양자택일, 무슨 말입니까? 서론 다 양보해야 돼요. 서론 다 양보해야 돼요. 안 그러면 절대 가족 구원 못 합니다. 본론만 자, 본론. 본론 양보 못해. 서론이 뭡니까? 육신에 보이는 돈,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 자리, 명예, 서열, 전부 다 줘버려요. 서론, 서론. 서론은 양보하고 본론에 성부를 그려야 돼요. 저 영혼을 내가 살고, 내 혈육을 살리고 말 거야. 기도한다고 돼요. 기도만 하고 안 해. 헌신 나는 손에 안 봐. 그거 가짜예요, 가짜. 실제 손에 봐야 돼요. 실제 자돈심 상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가족 구원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챙기는 이 서론에 사로잡히는 순간 가문 보고만은 물 건너갑니다. 절대 안 됩니다. 자돈심 다 세우고, 계산할 것 다 하고 온갖 이유 핑계를 상대에게 책임을 증가하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서론을 다 양보하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평소에도. 한 영혼을 살리는 것,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요.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양보가 있으면 안 돼. 영혼 구원에 대해서는 절대 안 가면 안 돼. 우리가 지금 금요 시간에 이사회에서 말씀 살펴고 있는데 오늘 말씀 지어먹으면 굳게 믿어야 굳게 선다. 굳게 믿어야. 믿으면 또 굳게 믿는 겁니다. 그래야 굳게 선다. 이사회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않으면 너희가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굳건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영적인 삶은 견고하게 된다. 견고한 이 그리스도의 절대 망대를 내가 시우게 된다. 저는 매일 기도해요. 하나님 마곡 강서구 서울수도권에 사천맞춤망대운당이 굳건히 세워지 가야 조합사사. 누구 통해서? 전두자를 통해서. 여러분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지는 못했어요. 하나님 굳게 서라 했는데 굳은 믿음으로 굳게 서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반복되는 실패가 나와요. 계속 실패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아시잖아요. 애급의 노예생활. 바벨론의 포로생활. 로마의 소국생활. 이 가운데 바벨론 포로생활 할 것을 연한 말씀이 이사야서예요. 너희들 이렇게 나가면 너희들 바벨론 포로된다. 왜 그렇게 사냐. 이사야 이사야 선지자가 크게 외쳤어요. 굳게 믿음을 가져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들었어요. 이사야가 외치는 말을 사람 말로 들었어요. 안 믿었어요. 쉽게 설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들어도 오직이 되지 않았어요. 오직이 안 돼요. 자꾸 영적으로 한눈을 팔았어요. 본질을 놓치고 서론을 선택하는 악수를 반복해서 두었어요. 똑똑한 사람들이. 영적 선택의 명수가 돼야 하는데 청개구리처럼 반대쪽만 계속 선택합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된 근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예배의 실패였어요. 예배의 실패로 시작합니다. 예배를. 이사야서 1장 12절에 나와 있어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는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삶 속에 말씀을 적용해야 된다. 그건 처음에 관심이 없고. 그게 나와. 내 앞에 나온다. 나오게 나와. 그런데 말씀에 순종은 안 해.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아무리 무수한 재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려도 그거 아무 의미 없다는 얘기예요.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내용이 사라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생활이 결국은 이들의 발목을 다 잡았어요. 종교생활. 감각 없는 영적 문둥이들.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굳건한 믿음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오직의 믿음이요. 무슨 오직이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의 말. 오직 성령. 정말. 이 삶 속에 각인 불이 최질화가 되어있는 만큼 굳게 서게 되어있어요. 영원교생의 성동을 말씀 통해서 굳건한 믿음이 어떤 것인지 사실적으로 다 버렸고 견고한 믿음의 절대 망대를 세우는 참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하며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말씀의 뿌리 내린 믿음. 이사야 7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남유다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북, 이스라엘, 남유다에 나누어있잖아요. 북, 이스라엘이 아람이라고 부르는 수리아. 수리아죠. 수리아와 동맹을 맺어가지고 남유다 예루살렘을 침공을 하죠. 우리나라로 쉽게 말하면 북한에서 러시아 힘입어가지고 중국 힘입어가지고 남침했잖아요. 똑같아요. 북, 이스라엘이 수리아하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남유다 예루살렘을 침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유다의 아하스 왕을 비롯해서 유다 백성들은 마치 숲이 바람에 흔들려지고 전부 다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사실 아하스 왕은 유다의 아하스 왕은 유다 왕 중에서 가장 신앙이 없었던 왕이에요. 왕 중에 최고의 신앙이 없었어요. 그러니 그 백성들 온갖 불신앙에 빠져 있었어요. 그때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자를 보내가지고 아하스 왕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3절 봅니다. 그때의 여왕께서 이사에게 이르시되 너와 너 아들 스왈랄스 왕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러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경이 그루트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지금 아람 왕 러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엄청난 세력으로 공격해오고 있지만은 얼마 가지 않아서 타단하면 부지경이 밖에 안 돼. 부지경이야. 그렇게 하나님이 이사 통해서 말했어요. 그리고 5절에서 구절을 보면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남유다에 자신들을 따르는 정권을 세우러 가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허용하지 않고 오히려 이들이 다 멸망할 것이다 라고 전했어요. 한마디로 지금 북이스라엘이 시리아와 연합해서 쳐들어오는 이거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어라 이 말이 참 무섭죠.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현실적으로 믿음 없으면 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이거.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는 달리 아하스 왕 모스를 보면 완전 불신한 그 자체.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을 만난 장소가 윗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쉽게 말하면 적들의 공격에 맞서기 위해서 중요한 식수 공급적인 윗모 수도 수원지의 끝을 지금 아하스가 정비를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일인 것처럼 보입니다. 전쟁할 때 물이 중요하니까 그런데 이런 내용만 나와 있지. 아하스 왕이 지금 저기 쳐들어오는데 하나님 앞에 나갔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지극히 자기중심적 세상평화나 지극히 현실주의 여기 파묻혀 있었어요. 요란기야 16장과 역대야 28장에 보면 아하스 왕에 대한 평가가 나오지요. 일관되게 하는 말이 뭐냐? 아하스가 하나님 앞에 악했다. 그렇게 밝혀있어요. 다윗의 혈통이 아니면 남유다 왕이 될 수 없어요. 다윗의 혈통으로 유다 왕이 됐는데도 발을 섬겼어요. 우상의 분양하고 온갖 미신을 유왕이 쫓았어요. 심지어 어느 정도냐? 자기 아들을 불태워 죽여서 우상의 제물로 받치는 끔찍한 일을 아하스가 저질렀어요. 이것은 이 아들을 태워서 죽여서 받친 것은 이 몰록이라고 하는 우상신을 섬기는 행위인데요. 다시 말해서 아하스가 암몬족 속의 신 몰록을 승비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아하스 왕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권고하시는 이유가 뭐냐? 당장 그냥 죽여버리지. 왕 바꿔면 되잖아요. 믿음 좋은 사람으로. 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어딨느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세요. 지금 아하스는 다윗의 후손이에요. 하나님과 다윗의 약속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들이 설령 절을 짓는다 할지라도 내가 사흘왕처럼 한순간에 몰락시키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리고 징계를 했으라도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 내 후손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지금 베풀고 계시는 중이에요. 다윗과 약속 때문에. 본문 9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 중에 핵심 메시지가 나옵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은약 그 말씀을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자라고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어도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다니까요. 말씀 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굳게 설이 굳게 설이 찬송은 잘 부른다. 굳게 설이 뭘 굳게 서. 머리에 지은지도 맨날 자빠지고 무너지면서. 한마디로 말씀의 뿌리 내릴 굳건한 믿음만이 우리를 굳게 설 수 있게 만든다. 말씀 말씀. 확고부동하는 말이지. 확고부동. 확고부동. 무슨 말입니까? 확실하고 굳게 서 흔들림이 없다. 확고부동. 흔들림이 없어.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뭐요? 확고부동 자세가 있어야 돼요. 아멘? 말씀에 대해서 확고부동해야 돼요. 누가 이 말을 한다고, 저 말을 한다고, 이런 말 들었다고, 저런 말 들었다고, 왔다 갔다 흔들림.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확고부동한 믿음. 확고부동한 믿음. 건들림이 없어. 따윗. 따윗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따윗은요. 따윗이, 따윗을 보고 하나님을 뭐랬어요? 내 마음의 합판자라. 따윗을 보고. 친구라, 하나님.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따윗이 찾겠습니까? 따윗은요. 못된 짓 혼자 다 했어요. 오만죄를 다 지었어요. 심지어 남의 아내 취하고 그 남편 지켜버렸어요. 사올랑은 잘못한 게 별로 없어요. 사올랑이 뭐 잘못한 게 있어요. 성경이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사올랑은 모든 내용을 보면요. 내가, 내가, 내가입니다. 내가. 내가, 내가. 그건 따윗이 신적은 모든 게 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그 차이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이 따윗이. 여러분이 세상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요. 답이 안 나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찾냐. 하루에도 하나님을 얼마나 대화하나.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냐. 하나님을 얼마나 바라보냐. 그런 거 해보세요. 맨날 내내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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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그래 삽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욕하고 변명하고 이렇게 형 보고 이런 짓을 하고 삽니까? 우리 양자 모두 성도들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믿고 뿌리내리시 바랍니다. 우리 따위처럼 어떤 상황 환경 속에 흔들리지 않는 확고부동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짐으로 축복합니다. 금재로 임만웰의 믿음입니다. 10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너 하나님 여호와께 한 칭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남유다가 이번 전쟁으로는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스 왕에 전달했지만은 이 아스 왕은 이것을 제대로 믿질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스에게 한 가지 아무 징조나 구해라. 아무거나 높아지는 낮에는 네 마음대로 구해봐라. 징조라는 말은 혜불의 말로 오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예언 성취와 약속의 진실을 확증하는 증거들 여러 가지 이적과 다양한 하나의 역사심을 가르친 말을 징조라 그럽니다. 너 내가 구해. 내가 너 구하는 거 내가 정확하게 내가 가르쳐줄게. 그대로 해줄게. 우리가 믿음이 너무 약하거나 상황이 너무 절망적이어서 도저히 믿지 못할 때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을 보여주심으로 믿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사사 기도원. 이 기도원의 경우가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무능하고 소심의 대명사입니다. 여러분 기도원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아주 소심해. 겁이 엄청 많아. 이 기도원을 보고 하나님은 뭐라 하냐. 큰 용사여. 용사 깜짝도 안 되는데 큰 용사여. 용적 정체성을 부여하시면서 불렀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도원이 가슴 체질 그대로 아주 소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테스트합니다. 어느 정도 테스트하나 하나님이 인내를 테스트하는 것처럼 계속 점거점거. 계속 점거점거. 각종 표정을 다 달라고 오만 것 다 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을 요구하는 그대로다. 표정을 그렇게 보여주시면서 포기를 하지 않았어요. 아니 겁 없는 사람. 똑똑한 사람. 용감한 사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있는데 하나님을 찍었다 그러면 끝까지 서신다니까. 희한하시죠. 희한해. 하나님이 찍은 분들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아셔야 돼요. 무능하고 소심하고 낫도를 잘 할 줄 모르면서 뭐 2, 3, 7, 5천 전족 떠들고 있어요. 돈도 없으면서 갯불도 없으면서 막 새겨보고 만다고. 하나님이 찍었으면 되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을 내가 합니까? 자 보세요. 이 기도원이 기도원을 포기를 안하고 끝까지 믿음을 씌워줍니다. 결과적으로 연합군은 무리치잖아요. 13만 5천. 숫자까지 다 나와요. 연합군은 13만 5천.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비교해서 450대 1입니다. 300명 내리고 300명. 아니 13만 5천 명이 군름도 같이 오는데 300명. 그것도 총칼 이런 거 없어. 항아리, 헛불. 전쟁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완벽한 승리구도입니다. 칼질을 잘해서 싸움을 잘해서 이겼습니까? 얼마나 겁이 납니까? 13만 5천이 밀려오는데 300명이 이거 오졸들이 모여서 가면 죽어요. 300% 죽어요. 그런데 가. 그게 믿음이에요. 계산이 안 나와. 게임이 안 돼. 그런데 가. 왜 갑니까? 하나님 말씀 믿고 말씀 잡고 가는 겁니다. 시기대로 행거밖에 없어요. 다 죽였어요. 다 죽였어요. 누가 죽였어요? 하나님 자중질환 일으켜서 저희끼리 다 죽였어요. 하나님 뭘 못하세요? 믿음으로 신앙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전능자를 믿음으로 하시라고요. 누구는 뭐 계산할지 모릅니까? 누구는 판단할지 몰라요? 누구는 괴 오래 안 닿으십니까? 아하스는요. 이런 하나님인데 이런 술래를 다 알잖아요. 지금. 아하스는 안다고 보는데 이 영적 눈이 딱 닫혀있으니까 안 닿아 보여요. 영적 눈이 닫혀있어요. 결국은요. 하나님 놀라운 사랑과 인내를 거절하는 뭐요? 불신앙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안 믿어요. 12절 보세요. 아하스가 이런데 나는 구하지 않아야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아야겠나이다. 한지라.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아야겠다. 얼핏 들으면 아하스가 대단한 믿음이 있는 말 같은데 이거는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핑계와 변명에 불과해요. 하나님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이는 건 지금 연합군인데 저희 종이 와서 말하는데 믿어집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 왜 구하지 않았느냐? 아하스 머릿속에는요. 이미 자기 계산이 있었어요. 자기 나름대로 계산이 있었다고. 그게 뭐냐?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을 끌어들여서 위기를 빠져나가게 되겠다. 아수르와 손잡아야 되겠다. 이것이 계산이 있었어요. 아수르와 손잡아. 완전히 불신앙적인 인본주의적인 삶의 전형적인 모습이지요. 신앙상 하면서 돈입니다. 돈. 하나님보다 돈이에요. 하나님보다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는 사람. 하나님 눈에 안 보여요. 사람이에요. 힘 있는 사람이에요. 힘 있는 사람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눈에 더 크게 보인다니까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각종 사건 문제 속에 살게 되는데 이때 어떤 대처를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믿음의 대처냐 아니면 불신앙인 인본주의적 대처냐 믿음의 대처는요. 믿음의 대처는 반드시 성리가 보장되어 있지만 불신앙의 인본주의 대처는 일시적으로는 이긴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폐망하게 되겠어요. 이게 성경 역사예요. 본문 17절 2에 보면 아하스는요. 믿음의 대처를 하지 못하고 불신앙과 인본주의 대처로 남유다가 멸망에 가는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도 여롱의 묘실에 묻히지를 못해요. 죽은 후에도 불명예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후손들까지 저 악세 후손들 싹 다 후손들까지다. 본인만 망하면 좋을 텐데 후손들까지 영적으로요. 여러분의 선택과 결단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선택 결단이 중요하다고요. 왜냐. 여러분 영적 유산을 여러분 후손들에게 여러분 자세히 여러분 손주들에게 아시겠어요.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결정 잘하세요. 13절 보세요. 이사야가 이르되 따위세 집이여 워낙은 데 들을 지어라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을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려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이랄 것이여 그의 이름은 인만위라 하리라 아하스 왕이 징조를 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그 불신앙을 책망하시고 친히 한 징조를 주시는데 그것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이랄 것이여 그 이름을 인만위라 하리라 이 말씀은요 아하스 왕이 하신 말씀을 이루실 것을 이루실 것에 대한 당대 당대 말하면 징표인데 징표인데 놀라운 징표지요 메시야 메시야가 오실 것을 미리 예언했습니다 이게 여기 있어 하필이면 여기 있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구속사 성취는요 인간이 불순정하고 인간이 타락하고 이게 상관없이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행하는 구속사 시간표를 사람이 반응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또 자랑을 못해서 하나님의 역사 움직이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쫙 아멘 절대 주권자는 이런 상황 상관없다 진행 쫙 이 진행에 중요한 것은요 내가 승인받느냐 못받느냐 이거예요 내가 승인받느냐 못받느냐 이 구속사 역사에서 내가 승인받느냐 못받느냐 사실 전혀가 인태의 아들을 낳는다 말 자체가 기적이잖아요 어떻게 전혀가 아들을 낳아요 자연질서로는 불가능한 이것을 하나님께 표적으로 보여주심으로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구원 문제를 하나님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큰 징조죠 구원 문제를 인간이 해결 못하니까 상세 315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는 원시 복음을 다시 예언한 거예요 여기에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듯이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죄 없는 죄 있는 남자 후손이 아니라 죄 없는 여자의 후손으로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 메시아가 뭐예요 오실 그분은 인마운드일이 아니라 인마운드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마탑 1장 23절에 기록된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는 하나님과 하나가 하나가 되는 인류 역사 최고의 기적인 인생 최대의 기적이 바로 인마운드일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게 성도예요 성도 성도는 하나님의 영인의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분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라고 성령이 아니고 깨달을 수가 없어 이게 인마운드일이에요 우리나라 초창기 최초 부흥사 했던 이승봉 목사님 이번에 한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이승봉 목사님은 늘 오른손으로 꼭 쥐고 다닌 있어요 한 번 사람은 물었어요 목사님 왜 오른손으로 꼭 쥐고 다닙니까 그래 물었더니 나 예수님과 손잡고 다니지 어린애 같은 유치한 표현 같습니까 그만큼 이승봉 목사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구를 놓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른손 딱 쥐고 늘 그래 다니지 이 임마누엘의 믿음이 우리의 영적 유산이 되면 끝나는 것입니다 끝 다 끝나요 영계 모든 성도들 임마누엘의 믿음 이거 24 25 영원한 작품 남기는 정거 있기를 제문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추석 연휴도 끝나고 하반기 사역을 본격할 시간이 왔습니다 교회적으로도 한 번 더 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하반기 전도운동을 펼쳐나갈 것인데 작년 2023년 운단 이 메시지를 언급했는데 이 중에 언급해 한 번 더의 힘 한 번 더 더 파워 업무 여기에 이걸 체험해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살아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걸 말씀대로 살아보는 겁니다 살아보는 거예요 다 안 돼도 괜찮아요 그냥 말씀드렸는데 말씀이 이래서 내가 이렇게 내가 결단하고 내가 한 번 진행해 봐야지 그게 믿음이에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뭐 중간에 하다가 그만둬도 괜찮아요 일단 한 번 해보시라니까요 말씀을 듣고 나도 결단해야지 그냥 해보세요 말씀대로 내가 한 번 기도해 보고 말씀대로 내가 한 번 살아봐야지 분명히 주위에서 비웃을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주위의 환경하고 안 맞는 게 너무 많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나도 이해가 안 돼 근데 말씀대로 해보자 그 분위기 속에서요 저만 살아남았어요 지금까지 아시겠어요 참 놀랍지 신기하지요 영양몬도 승도들 말씀을 삶의 현장에 그대로 실천하는 믿음이 쌓여가지고 사대 장막태를 옆에 나가는 그리스도의 절대 저자들 다 되시기를 짐으로 축복합니다